추진하고 있는 내용의 기회를 설명드린 다음에 저희 가평구의 먹거리 현황과 실패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걸 어떻게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사람의 남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고 지역 공업과 지역 소비를 우리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할 때 이런 경제적인 논리를 조금 극복할 수 있다면 또 여러분들의 결정함을 토대로 또 더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해서 저는 분명히 잘 달이 잡힐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푸드플레이션 사업을 하면서 양파 같은 경우는 조정매올거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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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